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에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 같이 그들도 기쁨을 누리도록 내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함 같이 그들도 찬양을 부르도록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사 보내소서 복음 들고 보내소서 나를 말씀으로 능력이 평 보내소서 땅끝까지 보내소서 생명의 말씀이 복음에 마른 땅에 나를 보내소서 전쟁과 기근에 허덕이는 땅에 나를 보내소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온 땅 위에 과외와 평화를 이루도록 주님 축복의 손길로 온 땅 위에 풍요와 감사가 넘지도록 나를 주님 축복의 손길로 나를 주의 일꾼 나를 주의 일꾼 만드실사 보내소서 복음 들고 보내소서 나를 주의 일꾼 나를 성령 위로 나를 성령 위로 충만케 해 보내소서 땅끝까지 보내소서 땅끝까지 보내소서 나를 주의 일꾼 나를 주의 일꾼 만드실사 보내소서 보내소서 복음 들고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를 성령 위로 주의 일꾼 충만케 해 보내소서 땅끝까지 보내소서 땅끝까지 보내소서 땅끝까지 보내소서 땅끝까지